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전남 구례군 지리산 자락에 있는 지리산 온천지구 입니다 여기도 오래됐죠 지금 이 동네를 쭉 보니까 폐업한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5년 6년 그 정도대로 기억이 됩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신년에 저희 애들 데리고 여기 온천에 와 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온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온 것들은 지금 온천장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다 망하고 폐업했습니다 오래됐죠 여기도 2000년 개업을 해 가지고 지금 뭐 20 몇 년 지났는데 문을 닫은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잡초가 이렇게 막 우거져 올라오고 지금 이 앞에는 다리공사를 새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도상에 보면 공사 중이라고 뜨는데 이걸 공사를 하려면 엄청나게 지금 재투자를 해야 될 건데 그냥 뭐 폐업에 타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공사 중이라고 써놨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리산 자락이 한눈에 쫙 다 들어오고 저기 확대를 해보면 성삼재에 차타고 한참 올라가면은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성삼재에 휴게소도 보이고 지리산 전체 산줄기가 한눈에 시야가 쫙 들어오면서 구례군 여기는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여기 또 유명하죠 산수유 마을 해 가지고 그런 유명한 산수유도 또 지역 상품이고 전망은 참 좋은데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지리산 온천 랜드가 제일 큰 이 지역에서 대형 온천 인데 그 외에도 또 자그만한 온천들이 여러 가지 여러 업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다 폐업을 했네요 이제 흉물로 계속 남아 있고 제가 오다가 보니까 거의 뭐 여기 이쪽 온천 지구에 사람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요새는 이런 온천 안 오고 이제 트렌드가 변화가 돼 가지고 겨울에도 풀빌라를 많이 갑니다 풀빌라가 보면은 그 수영장이 실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 온수 틀어 놓고 수영도 하고 온천도 하면서 한겨울에도 그렇게 따뜻하게 물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위 내에서 플랜카드를 붙여 놨는데 구례에 골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야 된다 그래서 골프장을 만들자 해가 붙여 놨네요 여기는 온천장이죠 좀 소형 온천장인데 이렇게 주차장이 텅 비어 있고 차가 한 대 밖에 없네요 아마 여기 관리하시는 분 자동차 같은데 아 시설도 오래 됐습니다 옛날 저희 뭐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예 그런 정도의 오래된 건물이고 이 앞에 상가들도 보니까 대부분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치킨집 요거 하나만 지금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굴뚝에 팬이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지금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아서 거의 뭐 상가 전체가 건물이 거의 폐허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건물만 오래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나이를 먹죠 저도 이제 50대에 접어들었는데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정력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나이 젊을 때는 하체 쪽에 정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꾸 나이 먹을수록 올라가서 이제 입으로 정력이 다 모여 가지고 나이를 드시면 상당히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말이 많다고 꼰대라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꼰대 특징은 보면 뭐 내 생각이 무조건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은 잘못되고 그래서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몇 십 년 전에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게 무조건 옳다고 아주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꼰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꼰대들은 생각이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꼰대 또 두 번째 특징이 반말하는 거죠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면 말이 짧아지고 반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생활 하면서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나이를 먹더라도 요거 두 가지만 안 하면은 꼰대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꼰대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온천장도 패불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안 보이죠 잡초도 맞고 뭐 관리 안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저기 자동차가 한 대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죠 누가 버려 놨는데 지금 하도 오래돼 가지고 타이어 앞 뒤 타이어 바람이 지금 다 빠져가 주저앉아 있고 녹도 엄청 쓰러 있습니다 버린 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차를 버려 놓는데 정성 카지노도 아니고 이런 온천장에 이렇게 차를 버려 놓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아이고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 다 부식이 되고 차도 중형차입니다 그랜저죠 그랜저 엑스지 이 고급차를 여기에다가 버려 놓다니 참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버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지금 온천지구가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또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폐차라도 해버리지 뭐 고철값이라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참 흉물스럽습니다 여기 모텔도 폐업한 상태입니다 지금 텅 비어 있죠 주차장도 이 주위에는 보니까 한 영업하는 집은 한 30% 나머지는 다 폐업을 했고 모텔 앞에는 오랜만에 보는 뒤주가 있습니다 여기 쌀 넣어두는 곳이죠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이 뒤주는 좀 잘 사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도 우리 동네 잘 사는 그런 집안에 가면은 여기에다 쌀을 넣어 놓고 밥을 해 먹고 했는데 일반 평민들은 그냥 쌀을 항아리나 포대자루에 보관하지 뭐 여기 넣을 만큼 쌀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영조 임금이 사도세자를 여기 가둬서 죽인 그런 또 역사도 있죠 모텔 문은 열려 있지만 지금 폐업한 상태로 쓰레기가 이렇게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오늘 지리산 온천지구 쭉 둘러봤는데 우리나라 다른 온천이랑 마찬가지로 쇠퇴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